전설 야담, 약협 뛰어난 참샘 전라도 강진땅에서 운막을 짓고 살아가는 화전민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추운 날 오후에 부인이 예정일보다 빨리 산통을 느끼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아들이라오. 수고했어. 무사히 해산했으나 워낙 가난한 탓에 당장 산모에게 끓여줄 양식은 물론 미역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국묘지책으로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양식과 미역을 얻어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 미안하오. 지금이라도 다녀오겠소. 그렇지만 아내가 힘겨워하면서도 남편의 외출을 말렸습니다. 방 바깥에는 눈보라가 거세게 날려서 다니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날씨가 험하니? 집에 계세요. 이런 날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아내가 견딜만하니 오늘은 참자고 말할 때 밖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주인 계시오. 누구십니까?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스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산고를 해질 무렵 지나십니까? 걸음이 늦어서 그러하오. 하룻밤 신세 좀 지고 싶소. 이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나 다른 데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아내가 방금 해산한 데다 방도 하나뿐이고 양식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편은 진정으로 미안한 기색을 예비치며 승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그대로 천체 말했습니다. 마을까지는 얼마나 드는지요? 여기서 십리 정도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하루 묶어야겠소이다. 온종일 굶어 다리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옷 컴컴해질 텐데 어찌 걸어가겠소? 그렇군요. 그럼 들어오시지요.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일단 방에 들어섰지만 승려는 아기 낳고 누워있는 부인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인은 누운 채 스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이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요. 이때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도 어기지신 상태이고 당신도 몸을 보해야 하니 내 급히 다녀오리다. 아내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색함을 벗어날 겸 부인을 위해 승려는 목탁을 작은 소리가 나게끔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며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추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승려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요? 부엌에 물동이가 있나요? 아니면 근처에 우물이 있나요? 그 말에 부인은 민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지금 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출산하는 바람에 집에 있는 물을 다 썼거든요. 여기는 식수가 없고 십리쯤 가야 물을 기러올 수가 있답니다. 그런가요? 평소에 물을 기러오는 일이 번거롭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몸이 이래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두 분의 심성이 참 곱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도 한참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서더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스님에게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진지를 해 올리겠노라 말하고는 천장에 매달린 봉지 한 개를 떼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방에서 승려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이 공손하게 몰라도 된다고 말했으나 승려가 재차 묻자 쌀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들어오면서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미음을 승려에게는 쌀밥을 주었습니다. 고리밥도 아니고 쌀밥이라니 과분하오. 승려는 식사를 마친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쌀을 봉지에 넣어 매달아 놓았소? 그건 어떻게 아셨나요? 부인에게 들었다오. 어째서 그리했소? 사실 조부모 양위 제사 때 쓸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셨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어 한 봉지 떼어 진지를 지었습니다만 스님은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그 말에 승려는 감동하여 합장으로 답례했습니다. 날씨가 맑아진 이튿날 아침 승려는 마당으로 나가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려는 그 집을 떠나기 전 주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 마당을 파면 샘이 솟을 것이오. 그 샘은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수라오. 그리고 샘과의 팽자나무를 심으면 재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니 잘 사시길 바라오. 승려는 아울러 만약 샘물에 명주시를 빠뜨리면 약효가 없어질 터이니 주의하라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반신반의하며 여러 날에 걸쳐 땅을 파니 정말로 샘이 솟았습니다. 스님이 약수라고 하셨으니 그럼 탱자나무도 주인이 울타리에 있는 탱자나무를 샘과에 옮겨심은 얼마 후 물빛이 조금 달라지면서 약수가 됐고 그 물을 먹었더니 부부의 잔병이 고쳐졌습니다. 이후 웬만한 병은 거뜬히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큰 효과를 보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샘이야말로 진짜 참 샘이야. 사람들이 약값으로 돈을 내고 물을 마신 덕분에 음막에서 가난하게 살던 부부는 이내 부자가 됐습니다. 집을 좋게 새로 지은 후 주인 남자는 이따금 기생을 불러 가야금을 파괴하며 흥겹게 놀았습니다. 사는 형편이 좋아지자 생활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되니 행복하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기생을 불러 가야금을 파괴했습니다. 한바탕 가야금 연주가 끝나면 주인 남자는 기생에게 다시 연주하게 했습니다. 주인 남자는 생가 바로 옆에 지은 정자에서 날마다 돈을 가져다주는 샘물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가야금 소리를 놓쳤기에 기생에게 다시 연주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연주한 기생은 손이 아프다며 가야금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인 남자는 가야금을 다시 밀어주며 연주를 요구했고 기생은 조금만 쉬고 연주하겠다며 가야금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실랑이 했습니다. 그렇게 승강이 하다가 금한 가야금을 샘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주인 남자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가야금의 줄이 누에고치 서른 개로 한 가닥씩 만든 명주실임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이르 어쩌나 명주실을 봐뜨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란 주인 남자는 호겁지겁 샘가로 달려가서 가야금을 건져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후부터 샘물의 약효가 사라져서 약수로 믿고 마셨다가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참샘이란 이름만 남기고 관심에서 멀어졌으니 강진군 보암고을에서 참샘 혹은 진천으로 불렸던 샘물이 그곳이라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